정환이의 소원은 도영이 형한테 뽀뽀해주세요. 정환이 형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물질적인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생일 선물 말해. 뭐야 진짜 말해. 생일 선물? 그럼 아까 부동산? 이거 아까 쟨과 저 해가지고 애교했잖아요. 이 시험들. 좋다. 느낌 있다. 왔다. 만족할 때까지. 느낌 있다. 왔다. 만족할 때까지. 어디서요? 느낌 있다. 왔다. 만족할 때까지. 어디서요? 여기 그대로 서서요. 저 가리셔도 돼요. 지훈아. 지훈아가 더 귀엽다. 다시 하자. 지훈아. 다시. 지훈아. 지훈아. 지훈아가 더 귀엽다. 지훈아. 파란색. 갑니다.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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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인. 네.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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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파란색. 빠른데. 좋아. 좋아. 왜왜왜왜. 접촉사고. 저기로 어떻게. 저 도약했어요. 아 지훈이. 지훈이 형 1등인가요? 지훈이 형 1등이에요. 지훈이 1등. 나오지 않아요. 네. 예비 올 타쿠나 선수들이. 오. 파란색이 앞서고 있어요. 오. 아니 아니 아니. 1등까지도. 역시 이. 아마. 조명을 부숴었어요. 쇼다잉. 아 상대적으로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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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차. 빨간색 차. 빨간색 차.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노란색 차. 누가 이긴 거죠? 노란색 차. 이거 돈 걸어야 되나? 노란색 차. 노란 차. 노란 차. 노란 차가 이긴 건가요? 노란 차가 이긴 건가요? 노란 차. 그렇게 됐네요. 노란 차에요. 네. 시작. 다. 다. 오. 뭐야. 뭐야. 몰라 몰라 몰라. 파란색이 누구죠? 정환이. 정환이 두 분이 지셨네. 예이. 정환이가 진짜 잘해요. 응? 역시 정환이야.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정환이가 진짜 잘한다. 응? 정환이가 진짜 잘한다. 응? 정환이 진짜 잘한다. 형아 재홍이 형 타면 안 돼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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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긴 한다. 좋아요잉. 모든 게임을 다 잘해. 아무나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한 번만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담이. 게임 두 명 잘하니까 이렇게. 게임 두 명 잘하시잖아요. 우리? 알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 빛발이 형 어디 갔어요? 해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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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잘하네요. 박윤기 선수의 인코스를 제가 보고 감명을 한다고 했는데 박윤기 선수의 인코스를 한번 재현하라고. 잘한다. 그분이 미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해봐요. 잘해봐요. 다. 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괜찮아. 아냐아냐아냐아냐. 괜찮아. 다 같이 할까요? 여쭙이 형? 좋아요. 그럴까요? 좋아요. 오케이. 그러시죠 뭐. yes sir. 예 뭐. 감사합니다.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 둘 셋 지금까지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통과하시기까지 틀렸습니다. 이번이 틀렸습니다. 항상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아, 네. 어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 둘 셋 지금까지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4시간 안 되셨습니다. Bye bye. 너무 직진이었어요? 너무직진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포징을 할까요 포징을 앞으로 달려갈래요 지인할 때 어 네 달려갈까요 아 너 그렇게 알려 앞으로 다 bregkka aerial 아래 와자 야라 보겠다 아무 jakieś 말아야 나 어디로 가 나 어디로 가 내 내 내 노예 으로제 에 이래 dwa 아 이 아니요 nice c 아 회전 우회전 자외정 지 원하이 c 맞아, 어디 갔어? 후진하지 않네. 야 근데 이거 진짜 크다, 강렬. 이거. 이게 와이시죠? 강당 감탄할 게 아니라요? 오, 강당 감탄? 오 마이 갓! 에이, 오! 뭐임! 뭐임! 보여줘. 뭐죠? 상대가 있고요. 대면 팬 사이네도 있고. 네, 대면 팬 사이네도 있고. 맞아 맞아. 작년보다는 좀 더 만날 그런 공간,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트레저저도 잘 준비해서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 남겨드리도록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욕심이지만 더 많이 보고 있고.